제가 왜 무조건 선배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요? 오늘은 들어가서 하고 내일까지 내일 되면? 뭐가 달라져요? 선배한테 전 뭐해요? 난 네 앞에선 그래 끝이 보인 듯 불안해했던 참 바보 같은 난 너에게만 그래 그냥 그랬었지 니가 좋았었어 Just one believe 지나가버린 일은 뒤돌아보지 않게 너의 밤이 내겐 널 같은 너무 다른 우린 모르기로 했어 꽃을 닮아서 향기로웠던 너를 보는 걸 좋아했었나 끝이 않은 듯 날 버둥쳐와도 끝이라는 걸 나는 느꼈나 봐 그냥 그냥 믿어 진짜 내 마음이 흩어질 테지만 Because my night It's like your day I wanna be your child 날 다 모르는 것처럼 너를 지내보니까 어때? 난 좋은데? 이거 하자 난 상관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